박지근 박지근이 맞잖아 나보러 온 거지? 아니 뭐 왜 나보러 온 거 너무 티나 어디 가냐? 독서지 넌 어디 갔다 온 길이야? 친구 집 어디? 용준의 집? 아니 그럼 누구? 있어 너 모르는 친구 어 용준의 집에 있었구나 잠깐 있다가 왔어 그래 집에 들어가는 거야? 응 그래 눈을 감아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참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숨을 참고 오늘 있었던 나쁜 생각들을 들이마신 숨 위에 하나씩 올려놔 자 이제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거야 네 생각을 올려놓은 숨을 내보내 어때? 눈 떠도 돼? 응 너 내일모레 생일이지? 그날도 얼굴 보여줄 수 있는데 하긴 용주랑 현정이랑 있어야지? 아니 내가 왜 그날 걔네랑 나 그날 이 근처에 약속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이만큼만 얼굴 보여줄게 그럼 난 간다 어 집에 잘 들어가 어 너도 그럼 내일 학교에서 그럼 내일 학교에서 지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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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지근아 지근아